칭총 이리로 와 칭총 이리로 와 칭총 이리로 와 칭총 이리로 와 이리로 와 이리로 와봐 칭총 왜 칭총 왜 칭총 칭총 말아야 칭총 아니 웃지말고 인마 칭총 자식이 지금 기분 좋았는데 다시 기분 좋아졌어요 바닷가 보고 이 모래사장 자체를 밟아보는게 오랜만인거 같애 물이 하나도 안 차가운데 미지근에서 살짝 시원한정도 딱 수영하기 좋은정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볼라구요 여기는 이제 아기들이 도는곳 저는 이제 어른 깊이 들어가 봤는데 깊어도 별로 안깊네 여기도 해야겠다 흑 우하 좌우 That's nice 물고기를 좀더 깊은외 가야했나 우하 잡은 사lax 아 도망가니까 할 게 없네 아 진짜 어제 오늘 수영 원없이 하네요 수영 원없이 어제 갔던 선보다 여기가 훨씬 더 물이 깨끗한 것 같아요 다음엔 주로 입성해 주시기 시작 누군가요? 이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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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이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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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영상에 출연할 수 있나요? 당연히 이사람의 아이슬람입니다 채널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카롯맨 카롯맨? 네 이 기분이 즐거운 느낌 여기 정말 멋져요 사랑해요 ATV를 구입하고 그냥 바다를 구입했어요 모토바이크를 구입했어요 작은 ATV를 25-20cm 정말? 미스틱을 만났어요 아니요 50cm 아 50cm 직업을 잃어버렸어요 직업을 잃어버렸어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야 해요 제가? 네 제가 구독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영상은 영어 자료가 있는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사람에 가요 네 나중에 제가 이사람에 가고 싶었어요 제가 이사람에 가고 싶었을 때 free spring pool 네 네 라군은 너무 비싸요 네 블루 라군은 에피소드에서 엄청 비싸요 그리고 머리가 너무 비싸요 네 그런데 다른 나라가 더 작은 다른 나라가 다른 나라가 다른 나라가 다른 나라가 감사합니다 추천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콜라비아는 다른 나라가 다른 나라가 지금 산프리스는 어떤가요? 지금 산프리스는 어떤가요? 저희는 산프리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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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프리스입니다 다른 나라가 더 많은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아 콜롬비아 좋아요 여기서 산프리스의 산프리스에 이리와 이리와 확인하기 위해 왜 이름이야? 네, Victor 네, şimdi 네, like the Russian name 랏필더 랏필더, 정말 힘들어 제 Natalie는 좀 어려워요 랏필더 그게 좋 sentient 제 이름은 Harry Harry, easy 진짜? Harry? 제igh정은 하정 아이셀란드에서 놀러온 친구들이랑 같이 밥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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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l, that was nice driving, huh? Yeah! 아! You're all going back though! I love that, you know? I personally don't like our specials. Nope, me neither, that's why I'm going. Oh, yeah. 여기는 항구 도 이렇게 크게 있네요. 이 섬은 어딜 가나 풍경이 너무 좋아서 나의 어머니가 어렸을 때 1년이 되었을 때 아, 알겠습니다. 이게 달라요. 제 인턴이 27살이 되었을 때 22살이 되었을 때 어렸을 때 나는 큰 친구 왜? 왜 이따 일을 시작했을 때? 하세요? 약간 어려운 질문인데 나는 좋아하시는거죠 당연하잖아요 정말 다른 사람 같다는 줄 알지 않냐 놀아있네요 여행이 좀 놀아야 할 수 있을까나 3년 전에 여행을 3년 동안 여행을 못한다면 여행을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 들어봤다고 지금 이만큼 좋아하시는거죠 당연하죠 이제 다 끝났어? 뭘 할거야? 제 유튜브에서 10년을 할거야 돈을 할거야 너무 많지만 여행을 할거야 아직 돈을 할거야 내 미래를 할거야 좋아요 너무 멋있어 좋았어 가격이 비싸다 네? 술 마실거야? 술 마실거야? 한국에서 정말 불쾌한 것 같아요 모든 나라를 생각해요 굉장히 강한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요 그리스도 못하는 것 같아요 이곳에 가고 싶어요 이곳에 가고 싶어요 네, 똑같은 것 같아요 한 명의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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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의 영어로? 한 명의 영어로? 아, 정말 좋아요. 지역이니까요. 왜이래요? 영화, TV, 방송을 볼 수 있어요. 가장 큰 한국이니까요. 아주 작은 나라예요. 예를 들어, 내 핸드폰이 7월 9일에 입고, 저는 아이슬란드에 입고 있어요.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영어를 배우고 싶어요. 네, 이 시각에 입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최고의 방법은? 정말 행복해요 영어는 전국에서 여행이 아니라 영어는 전국에 아니라 영어는 전국에 안해 나의 부모님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영어, 영어, 프랑스 그냥 영어 한국어로 인해 한국어로 인해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응, 누가 바랄까? 응, 누가 바랄까? 만약에 무슨 뜻인지 알지? 그니까 그게 F*****는 거구나 요즘 사람들 항상 이렇게 울려하는 것 같아서 이런, 이런, 이런 네, 근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너가 되게 좋아서 너가 매우 좋아서 너가 도망간다, 너가 렛엑던 거 같았어 아, 네 저게 어떤 부분인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배우는 게 아니 너는 항상 돈을 빌려하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돈이나 여행을 선택해야지 저는 돈을 선택해야지 감사합니다 액체계류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거 먹기 전에 촬영해야 돼 이렇게 네, 너무 많이 돌아와서 ASMR도 알 알아요? 네 사랑해? 아니요 아니요 이상해? 아니요 여러분이 커플지 않나요? 아니요 그냥 친구들 아니요 아니요 정말 귀엽다 우리 같은船에 왔다 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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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닦이던 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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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더 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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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을 부족한다고? 근데 그를 좋아한다고? 아니요, 그를 사랑해. 넌 좋아하지 않아? 모르겠어요. 뭐? 하지 않나? 진짜? 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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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봐! 아아... 나는 그 인근을 살려지. 연이 안 들지마. 아아... 아아... 뭐지? 이게 뭐야? 대박이다. 까르보나라에 새우 추가했습니다. 여기서 면치기 소리내면서 하면 욕하실거죠? 나 지금 면치기 소리내면서 새우에서 내장맛이 나네 그래서 내가 그의 직업을 잃었다고 말했죠? 네 과연 뭐 하는지? 사실은 내가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같고 내가 그의 직업을 찾으려고 했고 근데 제가 집에 돌아가고 싶어요 저는 10년생 동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쉽게 만드는 것 같고 근데... 스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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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마음이 모셔지는 것 같고 스윗! 스윗! 왜요? 스윗! 제 비디오를 보내고 그리고 진짜 생활을 보내고 친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서 아주 친절한 사람인 것 같아요 넌? 넌? 저는 여행을 만나는 이유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른 문제를 만나고 하늘이 보라색이다 하늘이 네 약 60cm 네 그래서 여기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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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추워 엄마 네 네 네 이제 네 네 네 데의대 그래 바쁘다 아침 너무 좋네요 맛있다 이 동네는 이렇게 레몬 나무들이 많더라구요 길거리에 정말 천국 같은 곳입니다 오늘 아침 알라몬이었어요 저 파도 소리가 와 뭐가 이렇게 많이 나오네 이렇게 해가지고 8유로 정도니까 그리스에서 엄청 싼거죠 옥타바단로 가면 저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옥타바단로 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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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는 내부 보습과정인가봐요 여기서는 추모 행사도 하나봐요 이분이시구만 이분이 넥타리오스래요 그리스 정교의 마지막 성인으로 기록되어 있고 수많은 불치병 환자들을 치료하시는 걸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에기나 섬에 오직 기도로만 비를 내리게 했던 어떤 기적을 보여주셨던 분으로도 유명하고 아직도 여기 섬 도민들은 성지 순례를 하러 많이 발걸음을 한다고 하네요 제가 뭐 종교는 없지만 경건해지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틀동안 에기나 섬에 넘어와서 여행을 좀 해봤는데 총평을 좀 드리면 일단은 그리스 아테네에서 접근성이 너무 좋습니다 배 타고 40분만 들어오면 입도할 수 있는 섬이고 물가도 저렴하고 풍경 보세요 풍경 풍경이 동화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그런 섬인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그냥 카메라 없이 푹 쉬다가 가고 싶은 마음에 들더라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그리스 남부에는 뭐 미코노스, 산토리니 이런 엄청 어마무시한 관광선들이 많잖아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긴 거리도 너무 멀고 배 티켓값도 비싸고 가서 물가도 비싸고 관광객도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산토리니나 미코노스보다는 여기 에기나 섬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보여드린 해변이랑 여기 성당 말고도 볼거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고대 템플들도 있었고 해변도 뭐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종류가 제일 중요한 거는 풍경이 진짜 미쳤다는 거 오토바이나 ATV도 엄청나게 저렴한 편이어서 그냥 그런 거 하나 빌려가지고 마음 편히 천천히 휴양하시다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스 오셨으면 한 번쯤이 아니고 그냥 무조건 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일주일 푹 쉬다가 가고 싶지만 저는 다음 일정이 있어가지고 오늘 떠납니다 오늘도 짧지 않은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함께 여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